요즘 연락이 오는게 돈을 갖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잡아 달라 그리고 그 사람을 잡으면 경찰에 넘기지 말고 돈을 다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달라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카지노에 있을 것이다 카지노 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잡아 달라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처음 필리핀으로 이렇게 도망을 온 사람들은 밖을 잘 안 나갑니다 그리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주변에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 반응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전화를 한다든가 기존에 자기가 쓰던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아이디를 사용해서 접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외에는 밖에 잘 안 나가고 밖에 나가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있는 한인타운이라든가 또 한국 식당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밖에서는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또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필리핀으로 출국을 했다 이런 것만 알고 무작정 좀 잡아 달라 나쁜놈이기 때문에 꼭 잡아야 된다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데 그렇게 쉽게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필리핀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찾을 수 있다 또 아니면 필리핀에서 누가 누구를 찾아주겠다 어느 정도 성금을 보내라 그러면 잡을 수 있다 확신하고 하는 사람들 자체는 대부분 물질적인 욕심을 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런데도 워낙 한국에서는 피해 금액이 크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가 크신 분들이 필리핀에 있는 사람하고 연락이 돼서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급하게 또 송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그 송금을 한 이후에도 뾰족하게 해결되는 부분도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필리핀은 도망을 갔다 이렇게 하면 도망온 사람들도 처음에는 몹시 경계를 하고 또 주변을 살피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조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한국의 지인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이럴 때 이제 생활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지 당장에 와서 숨기 급한 사람들이 생활 반응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빨리 잡아야 되겠다 또 얼마를 갖고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그 돈마저도 다 써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움직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도망온 사람들도 처음에 돈을 막 쓰지 못합니다 돈을 막 쓰고 이렇게 하면 또 주변에 사람들한테 금세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갖고 도망을 가고 이렇게 하면 도망을 갔을 때 너무 급하게 이렇게 서두르는 것 자체가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일단 교민 커뮤니티 사이트에 신상을 올리시고 올리면 또 여기에 도망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 교민 사이트에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필리핀 현지 교민 잡지나 신문에 얼굴 광고를 내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떻게 해서 필리핀에 도망을 갔다 이렇게 광고를 내면 그 사람의 도망 온 사람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또 위축됐기 때문에 또 자기 행동 반경이 상당히 좁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왔다 해도 그 돈을 가지고 함부로 돈을 막 쓰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누가 도망을 왔다 이러면 일단 교민 신문, 교민 잡지에 이 광고를 내시는 게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공개수배 이런 목적으로 광고를 내면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